자 이제 남자 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제가 순서를 조금 불러드리면 남자 선수는 세 번째 은혁 선수 그리고 열다섯 번째 선수가 이제 은지원 선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. 바로 시작됐다. 봐라. 자 일단 첫 번째 선수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. 김준현 씨입니다. 모든 선수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멤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징조인데요. 마지막까지. 김준현 101B 자 이분도 어퀴짝이 좀 힘들어. 자 이분도 어퀴짝이 좀 힘들었습니다. 짜드러 갈게요. 오 좋아요. 우와. 짜드러 갈게요. 오 좋아요. 짜드러 갈게요. 오 좋아요. 김준현 씨. 완전 이슬람. 완전 이슬람. 네 지금 발전 왔습니다. 눈길 거 좋았는데 살짝 조금 더 터치가 있었으면 더 좋았고. 네. 그래도 충분히 입수는 깔끔했습니다. 네 입수가 일단 굉장히 깔끔했습니다. 저울이 얘 잘 안 보이잖아. 알렉스. 5134D. 김준현 씨가 37.5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가 등장합니다. 스탠보드에서 온 알렉스. 이번 난이도 상당히 높습니다. 알렉스 기대해봅니다. 알렉스. 2. 와 난이도가 지금 숫자가 다르네. 한 번 더. 안 불러. 우린 1 모잖아. 난이도가 5야. 와. 난이도가 5야. 난이도가 5야. 난이도가 5야. 와. 난이도가 5야. 난이도가 5야. 난이도가 5야. 하지만. 입수가. 네.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은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싶어요. 와 보세요. 비트는 거 보세요. 5134D. 저는 운영을 한 더블 트위스트입니다. 아쉽습니다. 여기서 입수가. 난이도가 2.5입니다. 57.5고 단숨에 1위에 올라섭니다. 아 누구야. 은혁이요. 은혁이.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진짜. 너무 기분. 아 모르겠어. 너무 생각도 안 나. 은혁. 1008. 은혁. 1008. 예. 은혁. 1008. 예. 자 다음. 이제 우리의 맨친에. 은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. 남자분 세 번째가 은혁입니다. 네. 이제는 막. 그냥 하는 게 아니라.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. 은혁. 1008. 예.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. 실패하면. 좀 추억이 클 것 같아요. 은혁. 의원의 효과. 이. 염. 은혁.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강한 인연의 꿈으로 연결되어 있는. 은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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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는데 실패하면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. 은혁! 은혁! 걱정되는 멤버? 지금 상태는 은혁이었어요. 잘하려는 것 같습니다. 재산을 다하자.